임f 사태 직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특히 금융계는 천지개벽했고 그 과정 중에서 당시 우리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정책 중 일환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계칭하며 온갖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소위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각종 저축은행에는 이자 한 푼 더 받겠다고 쌈짓돈을 모아 예금 저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시골마을의 장터나 도시내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과 소시민들을 상대로 대부업이나 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상호신용금고들은 imf 사태 직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모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갔고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수천억에서 수조원대로 자본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들에는 온갖 곳에서 똥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를대로 불렀던 당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 곁에는 조직폭력배, 명동사채업자, 기업사냥꾼, 금융브로커 등 각기 주특기가 대동소위한 똥파리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들 중에 몇몇은 이 똥파리들의 함정에 빠져서 또 다른 몇몇은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또 다른 몇몇은 이들과 함께 더 큰 더러운 꿈을 꾸면서 한패거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씩 쌓여있는 우리네 서민들의 피와 땀이 농축되어 있는 저축은행 예치금을 마치 자기들 지갑 속에 있는 돈들처럼 마음대로 꺼내서 명동사채시장을 통하거나 코스닥 등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사냥과 주가조작 등을 통해서 또는 큼직큼직하게 돈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설사나 특수목적법인 spc들을 통해서 온갖 곳에 돈을 뿌려대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수년동안 검은돈을 축적하면서 그 세력들을 넓혀갔습니다 imf 사태 직후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았던 기적적인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넘어선 발전과 함께 그 밝은 이면 속에서 기생하면서 이렇게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자금력과 조직력까지 갖춘 이들은 어느덧 단순한 똥파리 수준을 넘어서 어둠의 세계에서 소위 거물소리를 듣게 되었고 수년동안 별의별 프로젝트들을 통해 손발을 맞춰가며 그야말로 꾼이 된 이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카르텔 검은 연결고리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판돈이 더 커지고 해먹는 스케일도 점점 커지자 당연히 이들을 관리 감독 적발하는 관료들에 대한 뇌물 공세도 점점 더 체계적으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검은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특정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까지 등에 업은 검은 연결고리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 기업 인수 및 상장 등 점점 더 대놓고 거침없이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를 존먹어갔고 이들의 돈줄사금고로 전락해버린 저축은행들은 더 이상 서민들의 동반자 버팀목이 아닌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자 사기꾼 집단이 되어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몰아닥치면서 금융업 건설업 등 현물경제에도 그야말로 찬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자 더 이상 이들을 관리 감독 적발하는 기관 공무원들을 아무리 구워삶아도 더 이상 이들의 부패와 부실이 녹아있는 회계장부를 아무리 덧칠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들의 부실은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2007년 제17대 대선을 통해 2008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mb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태동한 이 검은 연결고리들의 각종 만행을 적발하고 표면화시킬 경우 불보듯 뻔히 보이는 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한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정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면서 이 모든 게 민주당 정권 탓 전정권 탓이라며 차일피일 손보기를 미루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부실화되었던 저축은행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더 이상 건들지 않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갈팡질팡 허겁지겁 특별한 대책과 해결 방안 준비도 없이 2011년 1월 3화 저축은행에 이어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위 각종 저축은행 사태들을 2012년까지 거의 매달마다 만들어냈습니다 때마침 당시 검찰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전후로 이명박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털어주면서 정권의 애완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으나 2008년 속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을 거치면서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등 조직 존재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위기에 처해졌고 이같이 조직의 운명이 갈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대표되는 각종 저축은행 사태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자신들에 대한 냉랭한 여론과 위태로웠던 운명을 뒤집어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2011년 1월과 2월 mb 정권에서 국직국직한 저축은행들에 연이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집권 직후부터 여러 일들을 겪으며 mb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당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하자 2011년 3월 3일 mb 정권의 검찰은 당시 김홍일이 이끌고 있던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사와 이들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 등 총 12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4월 11일에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 부회장 김양 은행장 김민영 등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그룹 내 핵심 인물들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5월 2일에는 이미 구속한 박연호 김양 김민영 등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들 총 21명을 총액 7조 6,579억 원에 달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는 등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저축은행들이 모조리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그룹 내 이 같은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기소까지 하면서 사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들을 통해 이 소식들을 접했던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검 중수부의 속 시원한 수사에 연일 응원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속한 수사로 여론을 반전시킨 당시 mb 정권의 대검 중수부는 5월 17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최측근으로 각종 불법대출과 대외로비 등을 도맡았던 금융브로커 금융로비스트 윤여성까지 체포하면서 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 대전시 서구 관저지구 낙골당 리조트 건설 사업 등 당시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시행사나 다름없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불법 부당대출 수법과 불법 부당대출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이로부터 빼돌린 자산과 로비안 대상 등을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색출했고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책임재산 환수팀까지 구성하여 불법으로 은닉축제한 저축은행들의 재산까지 몰수환수하면서 당시 김홍일이 이끌고 있던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표본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약 3개월간 거칠 것 없고 속 시원했던 당시 대검 중수부의 칼날은 자신들의 선배 검사 출신이자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장 속칭 bbk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 팀장이자 이명박 변호인으로 제17대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임기 4년이나 되는 mb 정권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은진수를 수사하면서 급격히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체포하여 구속시킨 금융브로커 금융노비스트 윤혀성을 통해 mb 정권의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광수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청와대 정무비서관 한국건설관리공사장 등을 역임한 김혜수 등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착수와 함께 제37대 검찰총장 김준규와 대검중수부장 김홍일 등이 천명했던 성역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에 걸맞은 올고든 수사와 기소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는 성역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과는 정반대의 멸칭인 정권의 애완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검찰의 패단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연이은 저축은행 사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론까지 등에 업은 검찰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의결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검찰총장 김준규뿐만 아니라 김홍일 등 대검 검사장급 부장 5명도 일제히 사표를 제출하면서도 김준규는 총장직 사퇴 직전까지도 캄보디아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이미 사표를 내놓은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금융브로커 금융로비스트 박태규를 인터폴 공개수배하는 등 검찰 조직의 손을 대려는 외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들 속이 시원할 만한 강력한 수사력을 보여주면서 여론전을 이어갔고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특권인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엔비정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 개편을 좌지우지할 여야 정당들에 대해서도 물밑줄대기 또는 물밑줄대리기를 해나갔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시작되면서 당시 전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는 점차 더 고조되었으며 이에 검찰에서는 당시 조직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엔비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권재진이 법무장관으로 영전하는 타이밍에 맞춰 바로 이 권재진에게 몇 차례 구명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고문 변호사이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인 박종록을 소환조사하고 엔비정권의 금융감독원장 김종창과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의 연결고리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연이어 언론에 흘리는 것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서갑원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엮는 등 엔비정권 뿐만 아니라 당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까지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수사 내용들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존재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엔비정권과 국회 그리고 검찰 간에 보이지 않는 줄대기와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김홍일의 후임으로 최재경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이어갔는데 수사 내용을 무기삼아 조직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던 검찰에게는 천재일호와 같은 기회가 열렸으니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 그룹과 이 온갖 것들을 덮어준 정관계를 한 패거리로 연결시켜준 금융브로커 금융로비스트 박태규를 귀국시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금융브로커 금융로비스트 유녀성을 수사한 내용들로 은진수 등을 볼모삼아 큰 득을 본 당시 검찰은 최재경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내 영향력이 대단했던 최재경을 필두로 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에서 클라이막스가 될 박태규 수사를 놓고 그야말로 당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그 부패한 깊이와 범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검은 연결고리의 핵심인물 박태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2011년 9월 당시 mb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있던 김두우와 박태규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후 구속까지 시키면서 또다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로부터 며칠 후인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이 상황 이상득을 비롯해 한나라당 전대표 안상수와 mb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연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정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김두우 홍상표 강원도지사 김진선 정경연 회장 조성래 등 이명박 대통령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일명 박태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이 같은 뉴스를 접한 당시 우리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부했던 mb 정권의 민낯에 대해 치를 떨면서 최재경의 대검 중수부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패의 온상을 그야말로 발본세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각종 비리에 종합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초대형 사기극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깊은 곳까지 썩어 있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하는 분노 섞인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줄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박태규의 입을 열게 할 그래서 이 사태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아직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2011년 11월 2일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그야말로 기가 찼고 전국민적인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부터 선고되기 시작한 사법 처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5월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 부회장 김양 등을 비롯한 그룹 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핵심 간부들을 기소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수 받을만 했으나 자신들의 선배 검사 출신이자 자신들이 깔끔히 씻겨준 속칭 bbk 사건의 이명박 측 변호인이었던 mb 정권의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를 수사할 때부터 그 칼끝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태의 끝판왕들과 연결되어 있을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박태규를 수사할 때는 당시 물밑에서 한창 줄대기와 줄다리기 중이었던 검찰과 mb 정권 그리고 여야 정당 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상황 이상득 한나라당 전대표 안상수를 비롯한 mb 정권의 장차관들과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현직 도지사와 정경련 회장까지 총 10명이 넘는 일명 박태규 리스트 속의 문제적 인물들 중 단 한 명 이미 검찰이 구속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김두우만을 기소했을 뿐 박태규 리스트 속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떠들썩하게 성역없이 수사했다면서 은진수 등 소위 mb 정권에서 잘 나가던 인물들에 대해 기소한 내용들을 보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일찌감치 잡아들인 부산저축은행 그룹 핵심 간부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을 기반으로 혐의들을 부실하게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 대신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하는 등 불고불리의 원칙 기소독점주의를 앞세운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기만적인 법 기술로 이 사태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피해자들 수만 명과 당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만했을 뿐이었습니다. 233일간에 걸쳐 최다 수사인력 133명을 투입하여 총 3387명을 조사하고 총 76명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기소했다는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최종 사법 처리 결과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 징역 12년 윤여성 박태규 등 로비스트들을 적극 활용하며 이 추악한 비리를 끝까지 숨기려 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 징역 10년 불법 부당 대출을 통해 보물금 문화재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갤러리까지 차려준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 고작 징역 4년 윤여성 박태규 못지않게 대외 창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에 적극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 박형선 고작 징역 1년 6개월 김양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으로 이 사태의 끝판왕들과 접촉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고작 징역 2년 6개월 일명 박태규리스트 속 인물들 중 박태규와의 연결고리로 유일하게 기소된 mb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김두우마저 대법원 최종 무죄 김양의 최측근으로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등에 적극 로비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윤여성 고작 징역 2년 최소 징역 5년형 이상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된 검찰 출신 bbk 사건 이명박 측 변호인이자 mb 정권의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숙 고작 징역 1년 6개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을 관리 감독 했었어야 할 기관장들이 데려 뇌물을 받아 먹었다며 기소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광수 대법원 최종 무죄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급격히 냉냉해진 여론에 보란듯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한 노무현 대통령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서갑원 대법원 최종 무죄 등 당시 돈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초대형 비리로 인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2011년 내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와 부회장 김양만이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 김홍일 최재경을 필두로 한 대검중수부로부터 기소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저지른 죄질에 비해 턱도 없는 형량을 선고받거나 대법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그룹 로비스트 윤혀성 박태규 등과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검은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던 MB 정권은 박태규 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출혈로 틀어막고 기소된 김두호나 은진숙 김종창 김광수 등도 무죄 또는 매우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었던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 등 냉랭한 여론 속에서 조직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검찰은 그야말로 용두삼의식으로 수사 초반 본인들의 조직에 영향을 못 끼치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대주주들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듯 했으나 수사 중반 자기들의 선배 검찰 출신으로 MB 정권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은진수 등을 수사할 때부터는 갑자기 그 매서웠던 칼날이 둔해지기 시작했으며 수사 말기 MB 정권의 존립 자체에 큰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던 박태규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조직을 쥐고 흔들려하는 정권과 국회를 향해서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이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되는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권의 애완견 정치검찰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당시 검찰의 존재감을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총장까지 직을 걸으며 집단적으로 반대했던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 등이 끝끝내 MB 정권 내에서는 성사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조직을 수호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이 사태의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불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대검 중수부의 성역 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에 기대를 걸고 MB 정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이렇게 며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두어명만이 중형을 선고받은 기가찰 사법처리 결과와 전정권 탓 제도적 미비 등 각종 이유만을 늘어놓으며 여론의 눈치만을 보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MB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만적인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인한 허망한 사법처리와 성의 없는 당시 집권 세력의 대책 속에서 분노와 실망에 빠져있는 이 사태의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당시 집권 여당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에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 또 한 번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성공했고 당시 검찰은 때로는 정권의 애완견으로 때로는 직접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검찰로 오로지 자신들 출세와 조직의 안이만을 최우선하는 그 볼상 사나운 민낯을 서슴없이 드러냈으며 이러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득세하면서 점점 더 교묘하고 점점 더 사악하게 사법체계를 악용하며 승승장구하는 사이 이들의 그 막강한 권력과 권한의 의도적 기만적 선별적 쓰임 속에서 이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도무지 예측 예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판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자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며 양진영의 단두대 매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어떻게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동안 줄곧 말씀드렸던 검은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판을 이토록 크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